야채를 당근, 호박, 양파, 잘게 썰어서 감자를 물기 빼고 전분 조금 넣고 거무려 거무려, 이 다음에요 기름을 들이고요 기름을 넉넉히 둘러요 왜냐하면 전이니까요 냄새 좀 나가게 하고요 부칠게요 세 번 됐죠?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서 좋아하지? 바삭바삭해 부칠게는 쎈 물이 말고 약한 물에다가 물에 부쳐야돼 바삭바삭하여 나무로 하니깐 가볍게 좋더라구요 양념장 이거 언제까지 집을까 간장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뒤집는거 같고 빨리 뒤집은 거 아냐 빨리 뒤집은거 아냐 또 뒤집으면 한번 더 뒤집어야지 애벌만 익힌 다음에 누린넘이 다 돼야지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붙이는 경우 아유 기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바삭바삭해 아 언제까지 잠깐 3분 남았네 응 중반분도 익을 때까지 누린너를 타야 할 때까지만 중간 부위에서 다리 좀 시원하게 걸릴 때 중간 부위에서 고기 중간 부위에 고기 중간 부위에 간장 부위에 전분을 남으면 바삭거리에 3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간식으로는 적격해 감자전이 더 맛있게 해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맛있게 해 먹겠지? 이제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눈을 끝에서 먹어 그럼 여기까지 찍을게